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코로나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코로나라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손을 들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앞에 두고 설계한다는 게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자리를 예배당으로 삼아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의므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설교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 본 15장에 나온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자비로운 아버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11번째 시간으로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하고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는 외형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비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의 시즌2다 두 번째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죠? 바리세인과 세리관이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 칭했죠? 세리와 제인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 바리세인들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첫째 아들인 바리세인들은 나는 너무 도덕적이어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했죠 둘째 아들인 세리는 나는 너무 비도덕적이어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도덕적이어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너무 비도덕적이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제 바리세인과 세리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은 자기의 공로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세리는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세인이 아니라 저 바리세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기도의 자세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심장부 같은 중심적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19세기 하가 자크 티솟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영국 런던에 가서 활동해서 영어 이름은 제임스 티솟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도 바리세인과 세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크루 접해서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두 사람 다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본 자세 서서 두 팔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울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앞에 있는 바리세인을 보십시오 서서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울어서 기도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 자세는 정말 문제가 없는 자세입니다 그야말로 FM대로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노란 색깔의 옷을 입은 뒤에 있는 세리를 보게 되면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은 이마에 손을 대고 한 손은 가슴을 치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리세인의 발을 보면 이렇게 까치발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최대한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요 세리의 발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에서 세리의 발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지난번 탕자와 탕자의 귀한 비유, 렘브란트 그림에서는 이 손에 집중해서 봤는데요 이 그림에는 세리의 발에 집중해서 제가 그림을 봤습니다 세리의 발을 보시면요 한 발은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발은 성전 밖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내가 성전에 들어갈까 말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하면서 한 발만 이렇게 들여놓은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히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발만 살짝 걸쳐놓은 거죠 그리고 세리의 발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에 들어간 발은 신발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발은 신발을 신었죠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신을 신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까 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신발을 벗고 한 발만 이렇게 살짝 걸치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는 독립적으로 딱 서서 이렇게 딱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리는 이 기둥에 이렇게 숨어서 기둥에 기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설 수 없는 기둥에 의지하면서 기둥에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 화가가 잘 이해하고 아주 잘 담은 그런 그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 앞에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자세로 하나 앞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자세로 하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비유의 포커스가 분명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딱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어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좀 우월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데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 앞에 나갈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은 성지술래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시온산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런 바리세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멸시받는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세인을 향해서 선생님 라삐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세리를 향해서는 매국노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는 창녀나 수주쟁뱅이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바리세인은 늘 환영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늘 초대해서 식사하길 원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밥 먹는 것조차 사람들은 싫어했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당시의 기준을 보면 바리세인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바리세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리세인이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바리세인 역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바리세인은 교만해서 서서 기도했다 무릎 꿇고 안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요 서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의 기도의 이 파스처 자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저는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남의 거 뺏지 않았어요 저 불이하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못한 행동 한 적이 없어요 저 가늠하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 세리와 이렇게 비교하죠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면요 이제 종교적인 것을 갖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얘기하고 12절에서는 종교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린 아이다 자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린 1년에 한두 번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한 거예요 일주일 중에 닷새만 먹고 이틀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금식했다는 거죠 또 소독에 11조를 드렸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소독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붙어있더라고요 판타 모든이란 단어가 붙어있더라고요 모든 소독에 11조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먹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사드리는 물건에 대해서도 11조를 띄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은 어떤 물건도 자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적 규위를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규위를 지킨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보통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리세인의 이 삶의 모습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세인의 삶은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바리세인의 삶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요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이해져 버렸어요 해이해져 버렸어요 너무 나태해지고 있어요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바리세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바리세인의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들의 태도예요 결국 바리세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세인이 하나 앞에 나오는 근거는 뭐예요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근거해서 그는 하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나의 행위 공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 앞에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세리는 멀리서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부를 향해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 발만 겨우 집어넣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멀리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너무 자기가 죄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바리세인의 기도에 비하면 아주 간결하고 짧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국말 성경 보면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리세인의 기도와 달리 세리는 딱 한 문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이 기도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무엇을 근거로 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자격 내 공로 내 행위로 한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해서 한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한 앞에 나가는 태도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의 태도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의 태도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세인의 기도에는요 자세히 보시면 나는 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무려 나는 이란 1인칭 대명사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이라는 짧은 그 구절 안에 무려 다섯 번이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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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리세인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기도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세인의 신앙생활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나는 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나는 죄인의 유사 이렇게 됐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요 바리세인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예요 한마디로 수평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한 수평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건덕지도 없으니까 비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있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죠 바리세인은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수평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수직적인 기도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수평적인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아주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강아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아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너무 큰 소리로 손자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때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엄마는 못 듣잖아요 결국 이 아이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향해서 기도한 거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사람을 향한 기도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막 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찌 장로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어찌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은근히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은근히 잔소리를 하십니다 평소에 그냥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잔소리를 기도하는 버전으로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들으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하나한테 하는 얘기야 헷갈리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수직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는 수평적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그림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공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자 이 두 기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내가 너에게로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세리가 의롭담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죠 아마 이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격적인 결론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세리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의롭담을 받을 거야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평소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충격요법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레인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를 돕는다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이야기고요 분노를 일으킬 이야기고요 상상 못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깨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셔서 깨트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잘 살고 그거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건 착각이야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원하는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날마다 나오는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싹 들어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능동태요? 수동태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부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로마서 1장 17에 분명히 말합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보금 안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종교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보금 안에 나타난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보금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에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보금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보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신학적은 그렇게 말해요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부어졌다 주입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주입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죠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훔하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을 정제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죽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어떻게 주입되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입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없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천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것 같고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백층짜리 빌딩을 져도요 하나님 그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아요 백층짜리 봤자 하나님 바라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세상에 큰 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학문적인 발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놀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지어 올림픽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도 하나님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같고 놀랄 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얘 제대로 됐구나 얘 뭔가 이제 알게 됐구나 이제 제대로 됐네 하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의 을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드디어 네가 너 자신을 알았구나 드디어 네가 나를 알았구나 드디어 네가 복음을 알았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어떤 행위로 업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왜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리세인이십니까? 아니면 세리이십니까? 하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리세인의 자세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리의 자세로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한때는 세리였는데 지금은 바리세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때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세인이라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이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리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가 내 신앙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바리세인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수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 목회를 가지고 제 설교를 가지고 제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제 안에서 매일매일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하나 앞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마음의 기본값이다 디폴트 모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은요 종교로 자꾸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폴트 모드가 종교이기 때문에 자꾸 종교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종교의 틀을 가지고 하나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 모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는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컴퓨터가 자꾸 기본값으로 디폴트 모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팅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보금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보금 앞에 서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보금을 듣지 않고요 십자가를 붙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렸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키고 전가시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천드립니다 항상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가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리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서는 안 돼요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리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된 세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움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의로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리는요 의롭게 된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바리세인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삶으로 봤을 때는 행위로 봤을 때는 바리세인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의롭게 된 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의로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 노력으로만 안 돼요 내 결심으로만 안 돼요 번번이 무너지고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내게 감동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의롭다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다들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세리의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저에게 떠올랐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 이게 세리의 기도구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늘 죄질 생각만 하고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없어서 주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결국 주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주님 마음을 알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례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나의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세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우리의 몸을 낮추고 말씀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온전히 부어주셔서 주님 닮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나가게 없어서 살게 없어서 우리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전신 거울에 비추듯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 바리세인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린 은혜의 감격을 다시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안에 보금의 감격과 보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다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우리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건하옵나이다 아멘